디켓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저랑 권조의 턴은 아주 재미있었는데 본인은 계속 자신없어하는 생태지평의 강은주 박사가 돌아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정말 재미있게 들었어요 가은봄 농축산이라고 비슷한 게 있어요 자신감이 없으신 편이세요? 아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 아는 얘기를 자꾸 해요 되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 그건 공부노동자 특 TMT가 돼요 근데 자신감이 없어 하시니까 오늘도 사실 강은주 연구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만 그건 강은주 연구원 주변에 있는 분들이고 사실 그 바깥을 넘어가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분 드뭅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인평을 많이 들어보고 하신 분들만 정리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요 네 뭐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듣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는데 저도 아직 적응 중이에요 영원히 적응해야 돼요 오늘은 조금 마음이 덜 급합니다 몇 장 안 남아서 네 좋아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제가 공부하게 된 게 있습니다 뭔가요? 이 민영화가 좋은 민영화인가 나쁜 민영화인가 어떤 민영화는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의 이번에 생긴 믿음 좋은 민영화는 돈을 많이 안 씁니다 그걸로 관료들이 돈을 벌게 되지도 않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친 다음에 관련주 검색해보면 다들 우통을 벗고 뛰어다닙니다 나는 돈을 벌게 돼요 나랏돈으로 우통 벗고 뛰어다니면서 가다가 누구랑 손잡는지 보면 맞습니다 드러나죠 지난 시간까지는 사대강으로 돈을 번 건설업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역시 사대강 사업이 토건 건설 사업이 대형으로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또 누가 승승장구하고 누가 좋아하는가를 계속 얘기해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학계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환경 갈등이 벌어지면 어떤 환경 갈등의 양상이 쭉쭉쭉쭉 진행이 되면서 전문가 정치가 발현되는 순간이 있어요 참 반으로 나뉘어진 교수 전문가 이런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각 언론에서 어느 전문가들을 인용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갈등의 핵심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이 지워지기도 해요 사대강에서도 좀 비슷한 양상들이 있었어요 물론 전문가의 의견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종종 이 전문가들이 가지는 정치적 이해관계라든가 혹은 신념체계 때문에 이 양쪽으로 갈라진 찬반의 전문가들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숫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갈등이 굉장히 좁고 깊게 메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대강 사업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사대강을 홍보하고 전문가라는 권위 교수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찬성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네 저의식 표현으로는 좋게 되었는지 좋습니다 제일 먼저 너무 유명하신 분부터 얘기할게요 이화여대 박석순 박석순 스크류박 건조회에서 스크류박 알아요? 스크류박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스크류박이라고 그때 기자들이 처음에 붙여줬던 별명이에요 이게 소개 나중에 해주실 텐데 이분이 사대강을 찬성하시면서 한 무수히 많은 전혀 학술적이지 못한 놀라운 발언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배에 스크류가 돌아가면 강물이 깨끗해진다였어요 하천에 배가 왔다 갔다 하면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수질이 좋아진다 무려 MBC 100분 토론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 세상에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스크류박이라는 별명을 본인도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근데 그게 자기는 스크류라는 단어를 한 말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실제로 프로펠러 아 네 뭐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프로펠러 밖보다는 스크류박이 좀 더 부끄럽긴 하죠 그리고 본인 이름의 영역이랑도 좀 더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냥 석순이라서 그냥 스크류라고 했더니 냅다 이름으로 놀리치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었군요 아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유명해졌죠 빵 터졌어요 아 그랬군요 이렇게 운하 4대강 사업을 찬양하시고 이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되셨습니다 대박입니다 이런 보은 그러네요 기사가 있네요 경영식 스크류박을 환경과학원장에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그 국립환경과학원 1호 2호 이렇게 써있는 작은 배들이 하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펠러를 빙빙빙 돌려야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또 실직을 하시고 교수의 생활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현재는 지금 보수 유튜버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문수로드 계속 9천을 떠돌고 계시군요 이분이 이제 주요로 주장하시는 게 부국환경론이라는 건데요 국립환경론 물을 가두면 수질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정규제TV 이런데도 나가시고 지구온난화 허구설을 이제 요즘도 계속 주장하고 계세요 책도 내시고 돈 루컵맨이었어요? 이화여대생들 얼마나 억울할까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님이신데 이분 2020년에 21대 총선에서 김태우한테 수업받은 성균관대 학생 재고받습니다 총선 나왔어요? 네 경산에서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결국 직업정치인으로 성공하지는 못하시고 여전히 유튜버를 떠돌고 계십니다 이게 좀 슬프고 우리 총선 선거방송을 통해서 많이 입증된 거죠 유튜버들이 지구당 다루는 방법을 몰라서 지역위원회 다루는 방법을 몰라서 유명해도 공천은 못 뚫는 아 저 약간 그런 특집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약간 좋게 된 폴리패서 분들에게 수업받은 제자 모임 같은 거 심리 카우슬 느낌을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도교수님이었으면 더더욱 우울하겠다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다 같이 손잡고 나의 수강신청은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멀리 있지 않아요 제 주변에 있어요 고려대학교 곽승준 교수님 이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이었던 대우나 선도 전도사 대우나 계획과 관련해서 경부은하의 비용 편익 BC 분석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1이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는데 무려 2.3이라는 계산을 발표를 했어요 경제적 이익이 2.3배가 난다라는 경제학자이신 거죠 한반도 대우나를 만들면? 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줄을 서서 이 공사를 기다린다 민자 유치를 하면 이거 금방금방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명박 정부 인수위를 거쳐가지고 청와대 초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지냈어요 네 인용한 MB면이에요 이후에는 장관급인 대통령 자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하셨거든요 장관급의 대우를 4년간 받았습니다 네 근데 또 이분이 되게 재밌는 게 2012년에 경향신문에 보도에 나온 건데 CJ그룹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부적절한 향응을 접대받았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향응이요? 그러니까 룸사롱과 여성과 아 그걸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말이 있군요 예를 들어 물건을 받으면 부적절한 물건을 받은 건데 향응이면 물건은 아닌 걸로 네 본인은 CJ그룹하고 미디어법을 논의했다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 향응을 받은 걸 부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TVN에서 쿨과당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정치에 계속 미련이 있으셨는지 2017년에 19대 대통령 선거 때 반기문 캠프에 계셨어요 반에 투자합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하차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아마도 뭐가 안 해서 잘 이야기가 안 된 모양이에요 네 게다가 그 캠프도 중간에 드랍했고 상응을 충분히 안 해주는가 그럴 수 있어요 국내 교수님들 훑었으니 해외에서 또 활동하시는 교수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무려 미국의 위스콘슨 대학에 있는 건설환경공학과 박재강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명예훼손으로 윈영사 재판까지 하셨어요 이유가 누구 하셨을까 반대하는 교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우나나 사대강을 이 반대하는 교수들은 연구중심대학이 아닌 소규모 대학에 재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SCI급 등재학술지에 논문을 한 편도 게재하지 못해서 학자라고 보기 어려운 교수들이다라고 명예훼손을 하셨어요 래퍼적 사고 상대가 땡밥임을 증명하면 내가 이긴다 이걸 학계에서 결국 수송에서 져서요 반대하시는 교수님들에게 5천만 원씩 지급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이퍼의 대가 이분은 이때 당시에 3년 뒤면 사대강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굉장히 예언가족 기질이 되시네요 2013년에 조선일보하고 한국일보에 기고를 했어요 정치적인 사대강 사업 감사 국익 해친다 알아보지마 이런 소리죠 2009년에 이분이 낸 책 제목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나의 조국이여 대훈아를 왜 버리려 하십니까 이게 2009년에 낸 거라고 하셨죠 2019년에 펜앤마이크에 국가를 파괴만 하는 좌파정권 한반도 대훈아나 건설해라 이게 제목이에요 대훈아 다 건설해라 굉장히 급해지셨네 근데 본인의 인생을 보면 이건 추구원이잖아요 추구원 저주가 아니라 그렇죠 3년 뒤에 이게 습관이 못 보겠는데 우리가 목요일날 이주호장관 하면서 봤잖아요 한번 입에 집어넣으면 버리질 못해요 입만 버리면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거야 내가 대훈아라고 했잖아 네 그래서 계속 동아일보 이런 데다가 사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고 녹조와 사대강은 무관하다 이런 칼룸들을 실으시고 있다가요 2019년에 트루스 포럼 아 네 트루스 포럼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강의 제목이 사대강 사업 선진국으로 가는 절대 조건 절대 지켜 절대 지켜 이것도 주워먹은 단어들에 투성이네요 선진국 절대 조건 네 이후에 사실 이분이 광주 과학기술원장 수자원공사 사장 이런 자리에 계속 지원을 하셨는데요 그때마다 이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의 여론이 많아서 계속 무산이 됐어요 결국 성공하지는 못하셨고 여전히 트루스 포럼과 유튜브를 또 전전하고 계십니다 아 9천에 떠도면 2인 네 이외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한반도 대우나 자문교수로 경부우나 낙동강분과를 이끌었던 박태주 부산대 교수님 2008년 8월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되셨고요 이야 알뜰하게 나눠줬네요 공직을 2008년 9월에 한반도 대우나 연구회에서 활동하셨던 황기영 홍의대 교수님은 한국교통연구원장이 되셨습니다 이게 과가 맞나요? 교통연구원장? 그러게요 갑자기 육지로 올라가버리셨네 꽃으로 가버리셨네 그러게 말입니다 한나라당 운하정책 자문교수인 김계현 이나대 교수님 그 다음에 한반도 대우나 연구회에서 활동하셨던 송재홍리대 교수님은 각각 수자원공사 이사로 발탁되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참 이게 여전히 궁금한 게 이 교수님들 보통 테뉴어 있잖아요 종신계약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학자들은 그런 거 주잖아요 무슨 왜 새로운 직업이 필요하고 교수님봉 적지도 않을텐데 그렇죠 맞아요 왜 여기서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인지 굳이 저런 맞지도 않는 말을 해가면서 저도 사실 이해는 잘 못하겠어요 학자로서의 자신의 어떤 성취감을 달성한 이후라고 생각하는지 더 공부할 게 없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교수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여섯 분의 교수님이 줄줄이 소개되셨어요 지금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배석규 교수님은요 최근에 2024년 7월 29일 동아일보 기고글에서요 새로운 댐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2010년대 중반 이후에 국가 주도의 댐 건설 사업이 사실상 정체된 상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큰 홍수와 가뭄이 발생했을 때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이게 왜 이상한 말인지는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도 연구비와 연구용역이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생기고 돈이 풀리는 사업이면 당연히 정보용역의 연구비라든가 교수님들, 이상한 교수님들은 연구나 설계용역 같은 거 받으면 차 바꾸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이 실수도 있다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설계용역도 있을 수 있고요 타당성 연구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학술과 관련된 이권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박석순 교수님처럼 정치를 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함께 작동했을 수도 있어요 재미있는 건 2013년에 경향신문 칼럼 중에 이상돈 명예교수님, 전 의원님이시죠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4대강 사업 공사가 한창일 때 수자원 학회는 차기 정권에 대비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를 논의한 바가 있다 4대강 사업 공사가 진행 중인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서 친이계를 내몰아서 친이계의 대표적인 사업이었던 4대강을 멈추고자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 쿠바로 가야지 미수교국으로 가자 우리는 목숨을 건질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을 더 해야 돼 절대 지켜야 되니까 이런 철통 같은 마음으로 어떤 가이드북을 쓰셨을 수도 있고 여튼 뭔가를 고백하는 건 사실이에요 학회 차원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는 것도 사실은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거의 없는 거죠 이게 사실 세상에 폴리패서가 다 죽으면 이 사람들 남겠네요 수전학회 차원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반의 전문가 논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건설기술연구원의 김희태 박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008년도 당시 다음 아고라에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4대강 관련한 연구가 나에게 정부는 나에게 영혼이 없는 과학자가 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분 유명해졌었어요 네 4대강 정비사업은 대훈화 사업이다라고 글을 썼어요 이분한테 막 시민사회에서 시민단체 상 주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연말에 정직 3개월 징계받고 인사평가 최화위 등급을 받았어요 보복당합니다 그리고 이 징계는 10년 뒤인 2018년에나 돼서야 징계가 철회가 됩니다 커리어 다 날리고 늙었죠 뭐 그럼 네 연구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가 하는 사업에 찬성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고위직 관료가 되고 했지만 이걸 내부에서 고발한 사람은 10년 동안이나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분이 그 박석순 스크류바 교수님이 이름도 없는 이상한 연구원이라면서 깐 그분이신 거네요 네 맞아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어떤 학자 부역자라고 때로는 표현하기도 하는 고카가세하는 폴리페서님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업으로 힘이 세진 관료들도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광고를 듣고 와서 아직 늘어놓으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확인해보시죠 그것을 알기 싫대는 맥주의 친구는 나의 친구 바보상의 예비맘과 태아의 안전을 생각하는 빅그린 내 곁의 종로가 더 쌍화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희비스커스 꽃 추출물 65% 유기농 올리브 10가지 베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히비스커스 샴푸 빅그린 약산성 비건 샴푸 빅그린 히비스커스 전하 선대부터 내려오던 그 방식 그대로이옵니다 8시간 넘게 달여 냈느냐 네 8시간 넘게 달인 후 10분씩 4번 김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였습니다 음 맛이 좋구나 어맘아맘하게 진상해도 괜찮은 게냐 네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오랜 연구 끝에 나온 한방차이옵니다 좋구나 이 한방차를 더 쌍화라 명하노라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남해안 청정바다에서 잡아올린 즉시 가마솥했죠 신선하고 짜지 않은 멸치 국물용 중대멸치 볶음술안주용 중멸치 아이들 간식엔 새소멸치 바보상의 멸치 3종 세트 바보상의 선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멸치가 돌아왔어요 바보상에서도 명절 선물을 센스있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어머니가 반기는 그것 이젠 아버지들도 반기실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어떤 부모님들이나 이 생긴 걸 보면 그럼요 압도당합니다 네 물결 모양 거대 멸치 저는 이 멸치는 실제로 못 봤고 안주들을 이번에 실물로 볼 기회가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춘천 갈 때 바보상의 안주 싸갔죠 안주 실물만 봐도 굉장히 좀 놀라웠거든요 비주얼 쩔죠 네 크고 아름다워요 멸치는 그거보다 더 크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100% 자연재배 방식으로 만든 두툼한 곱창김도 있고요 일반 김이 바다에서 떠다닌다면 곱창김은 바위에서 붙어 자라는 김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원물이 달라서 되게 두툼하고 쫄깃한 맛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박 멸치 네 죽박 멸치는 이제 대나무로 만든 말뚝을 통해 어획하는 멸치죠 그래서 비늘이나 비닐이나 비늘이나 몸체의 손상 비닐 안 들어갑니다 걱정받고 네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라요 아무튼 몸체에 손상이 없어서 어획이 가능한 최고급 상품이라는 겁니다 보기 좋다는 얘기예요 네 고급스러운 팔각지암과 보자기 포장으로 받는 순간 얼어버리게 만드는 고급스러움의 죽박 멸치입니다 네 더불어서 대멸치 중멸치 새소멸치 구성으로 모든 요리에 대응하는 삼종멸치 세트도 있는데요 꽃새우와 멸치를 팔각지암에 담은 팔각새우 세트도 있습니다 국물의 끝판왕 되시겠습니다 네 그냥 뭐 안주로만 사실 먹어도 맛있지 않나요 그럼요 조립용도 따로 나갑니다 네 잘 골라서 선물을 하시면 큰 칭찬을 받으실 수 있어요 법어상의 멸치 세트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건기식에 관심이 없어 하신다거나 어르신들이 네 그러면 비주얼 임팩트로는 이만한 것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바보상의의 멸치 세트 명절때마다 많이 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준비되어 있고요 학자들이 왜 더 큰 권력과 더 큰 자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하는 사람들이 널렸고 10대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그 할실은 언제나 어른들이 왜 저렇게 되는지 비밀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네 분명히 저분이 영혼을 파신 것 같은데 배가 지나가면 물이 깨끗해진다니까 그럼 왜 그렇게 되셨을까 정확히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많은 사례를 들려드릴 수는 있죠 관료들 얘기예요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비리로 얼룩진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다 밝혀졌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던 국토양부 환경을 담당하던 환경부 뭐 이런 감사원 국채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았던 사업인 게 거의 다 밝혀졌습니다 물론 4대강 추진본부로 파견까지 않으려고 버틴 환경부 공무원도 있었어요 잡혀가고 싶지 않다 네 근데 반면에 매우 적극적으로 열심히 가담한 관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그 당시에 환경단체들이 4대강 사업의 찬동인사를 급을 나누어서 명단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S급 이재호 이런 분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A급 찬동인사로 국토부의 4대강 추진본부에 있었던 두 팀장님이 있습니다 이성혜, 정의규 4대강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님하고 팀장님을 담당을 했었던 이 두 분인데요 먼저 이분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국토부의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승승장구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정책총괄팀장을 하셨던 이성혜 팀장님은요 1급 관리관인 국토부 도시정책관을 거쳐서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 2022년 7월에 임명이 되셨어요 뭔가 엄청 꿀떨어지는 자리 같은데요 그러게요 다들 정말 묻히러 가시네요 그리고 새만금개발청 여긴 묻히고 그리고 지금은 무려 국가철도공단의 이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도로정책과장부터 해서 정보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 도시정책관, 세만금개발청 차장까지 거쳐서 계속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래에서 올라간 공무원으로는 끝판왕까지 갔네요 그리고 정의규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수자원과장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관리 일어나가 되면서 환경부로 이직을 하셨어요 국토부 라인 임페스티드 환경부 감염된 환경부 이직 직전에 2급 이사관 승진하시고요 환경부에서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2021년대 한강홍수통제소장으로 가셨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장 아 그러니까 그런 속셈도 있겠군요 환경부로 이직할 때 좀 더 큰 권한을 지워주려고 가는 길에 승진을 지켜주는 국토부 애들이 들어가서 환경부를 휘어잡아? 이런 의도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적조서 훈장도 받고 했는데 공적조서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목표 대비 공기를 빨리 달성했다 그리고 언론 대응을 잘했다 그때 이 포부에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준공식 이런 행사를 되게 잘했다 이런 게 공적조서에 나와 있어요 일급부역자 기식 크는 거를 후딱후딱 잘했다 네 그리고 빨리빨리 언론 대응이라고 하면 아님 말로 사대강을 반대하는 언론들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러게요 관료들도 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가담했었던 관료들은 처벌을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잘 됐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산업이 커지면 그와 관련된 관료들의 힘도 커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이번 사대강과 관련된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권에 적극적으로 충성을 하면 승진도 하고 잘 살 수 있고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도 갈 수 있다는 설레를 남겼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우리 그걸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생존 본능은 디폴트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생존할 수 있어라는 가르침을 받는 거 이건 정말 나쁘단 말이에요 산업이 커지면 관료들의 힘도 커진다라는 거를 올해 환경부 계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답보되었던 홍수방어기반시설 국가주도의 댐건설 지류지천정비 등을 본격 착수한다고 하고요 막 지을 거야 수자원 관련 예산이 50%으로 증액됐습니다 아이고 세금도 없는데 그러게요 관료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이 많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산업도 증가하고 당연히 공무원의 힘도 세지는 일인 거죠 세상 반갑죠 그리고 관련된 업체 만날 때도 목에 힘이 더 들어가죠 아니요 이 4대강 사업에서 국토부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KI 같은 검토기관이라든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하천 관련한 위원회라든가 국채기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기관들이 법률과 기본 정책에 기반해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지거나 이렇게까지 비리로 얼룩진 사태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듣다 보니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당연히 관료들이 공무원들이 막을 수 있는 거는 없어라는 생각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으면서 들었거든요 제가 그런 것밖에 못 봤으니까 정부가 뭔가를 집권을 하고 나서 추진을 하려고 하면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깔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공무원은 그냥 뭐 어차피 또 다 로테이션하는 시스템이니까 그냥 아무 책임감도 없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리고 기왕이면 부역하면 더 올라갈 수는 있다 그게 디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드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되면 행정은 기본적으로 부처 간의 협력과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라는 민간위원이 들어와서 참여하는 견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가 구축돼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공무원의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는 행정하기에 영원한 난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인사조직 공무원 직무동기 관련한 이야기들은 근데 정권이 들어와서 여기로 줄 서라 이 사업을 할 테니까 공을 세운 순서대로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진급을 시켜주마 나중에는 공천도 받고 TVN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거 냄새 맡고 먼저 달라붙는 순서대로 달라붙어서 뭘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인력을 거기에 특화된 인력들을 모으는데 있어서 천재적이었다고 봐야겠죠 이 당시를 돌아보니까 말이에요 KI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환경부 산하 국책기관이 아니라 총례실 산하거든요 아 견제를 위해서요 네 그러니까 환경부의 어떤 입김이라든가 영향력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라고 검토기관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관으로 있는 건데 이때도 불려가서 사전에 다 얘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써라 합의하고 한 거죠 그래서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도 KI가 앞으로 독립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라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요 환경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이미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망가진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사실은 건설회사부터 교수님 학계 그리고 관료들까지 이런 걸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제일 싫어하는 카르텔 한 산학관 카르텔이 사대강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고요 그러네요 자리도 해먹고 돈도 해먹고 네 뭐 사실은 지난 정부 때 내내 좀 눈치 보고 있다가 이제 땜 14개와 함께 화려하게 이 카르텔의 굳건한 성장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한 7, 8년 잠복해 있던 거예요 스타크래프트2의 시작 시나리오거든요 전쟁이 끝났다더니 요즘도 어디 사막 동굴에서 저그가 나온다는 소문이 들어요 아 후소편의 시작들은 거의 그렇죠 칼날 여왕이 제군을 데리고 돌아오기 전까지 그런 소문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저그들을 잡아가지고 밑에 보면 2014년 수자원 관리과장 이렇게 써있거든 아 저 이번에 제가 영화관에서 최근에 에이리언 새로 개봉하는 걸 보고 왔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SF 디스토피언 다 그렇군요 내가 아는 그 외계인이구만 아 그 것들이 아직 살아있었구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에요 그래서 사대강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질문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 얘기를 해볼만해요 사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은 저는 매우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나 반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 정권과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사대강 사업이 뭐가 잘못됐어? 라고 계속 주장해 오면서 신규댐이라는 새로운 에이리언이 등장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난 정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대강 제자연화를 천명을 했고 16개의 보를 가동하지 않았어요 계속 물을 흐르게 했어요 그러면서 모니터링을 하자 물을 흐르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보처리 방안을 고민하자라는 게 지난 정부의 정책이었어요 네 아니 뭐 증세를 보자면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때 정말 보수 언론이 만만치 않은 공격을 해왔습니다 우리 계속 듣는 이름이죠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님께서 2022년도에 단독 반가워요 단독 또 단독 문정부 사대강 보호 해체하느라 2026년까지 최소 2680억이 든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주원 의원실 바를 단독 기사화한 거거든요 네 이때 이주원 의원의 코멘트를 인용해서 붙였는데요 멀쩡한 보를 해체한다며 세금을 낭비한 데다 일단 시작한 사업은 중단이 어려워서 예고된 지출을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MB 디스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22조를 썼는데 이쪽에서 해체 혹은 지켜보는 일에 2600억을 쓰는 게 돈이냐 이게 아 고도외과 네 고도외까지 이게 계속 뭐 사대강 보재건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나와요 그리고 사대강 사업이 폄훼됐다 이념 논쟁이다 강을 이념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네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이익적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돈적으로 네 왜냐면 이념가고 싸운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환경이 그럼 이념인 건가요? 환경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이념인 건가요? 저 지금 독립기념관장 보면 독립도 이념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래요 이념에 치중하여 독립을 외치지 마 이익의 치중에서만 독립을 바라도록 해 정보 말대로 기후대응을 위해서라면 하천관리 계획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대강 보호관리나 처리방안도 모색되어야 됩니다 최근에 세종보호 재가동을 반대하면서 환경단체들이 지금 100일 이상 천만 논성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난 정부 때인 2017년에 세종보호 가동을 멈추기로 하고 수문을 계속 열었어요 그런 다음에 모니터링을 했더니 물이 흐르고 난 다음에 모래톱도 생기고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들이 돌아온 거예요 결과가 좋았네요 네 그래서 세종보를 해체하자 16개 중에 어떤 보는 해체를 하고 어디는 일부 해체하고 어디는 계속 물을 흐르게 하자 이런 결정들을 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죠 세종보를 다시 가동해서 물을 가두겠다 그리고 수력발전도 하겠다 세종시에서는 이렇게 해서 세종보에 다시 물을 가두면 수상 레저 공간을 만들어서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다들 수상스키 타지도 못할 거면서 허리 아파가지고 레저 공간이 뭔지 모르겠지만 뭘 타는지 어쨌든 요트 얘기도 있었고요 공원 얘기도 있었습니다 공원도 참 좋아하네요 국민건강증진의 진심이셔 2번 세종시장 그렇죠 세종시장 바뀌었죠 처음으로 국민의힘으로 맞아요 세종부 문이 닫히면 거기에 흘러가는 합강 수위가 지금보다 한 2, 3미터도 올라가게 되고 그럼 그 위쪽에 있는 일대에 모랫톱이나 하중도라고 하는 데 있죠 한가운데 있는 섬 다시 물에 잠기게 되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고 지금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을 가두는 기능도 그럼 더 없어지겠네요 사실상 지난주에 설명해 주셨던 것을 짧게만 다시 말씀드리면 치수를 하는 문제는 농촌은 농촌의 방법이 따로 있고 도시는 도시의 방법이 따로 있다 도시는 이미 인공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물 가는 길도 인공적으로 충분히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연은 자연의 방법대로 따랐을 때 더 효과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 라는 걸 말씀드렸지만 토건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걸 절대로 듣잖아요 안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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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땜이 좋단 말이야 난 지울 거란 말이야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얼마인 줄 알아가 정말 속마음인 것 같아요 세종부 재가동 하려고 공사 상반기에 다 마무리했고요 비가 그치는 우기가 끝나는 9월 달에 다시 수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임 환경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때 제가 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이고야 우리 지난주에 슬쩍 예측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물난리가 나는 걸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물난리가 난다는 이유로 땜을 또 지을 거니까 맞아요 무한의 우로우로스의 땜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걸 표현하는 단어가 있죠 재난 자본주의 재난이 나고 나면 그 재해를 이용해서 민영화를 한다거나 건설 사업을 한다거나 왜 이권 사업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아 사고를 명목으로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에 얘기할 때 동일본 대지진은 민영화로 처리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들어가 죽을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돈이 안 되죠? 그러면 전 세계의 자연을 더럽히기로 하는 결정을 하죠 자민당을 볼 때 우리가 어서 그러니까 우리 보수 정치가 어서 배워온 버릇으로 저러는가를 익히기가 되게 좋거든요 좋은 샘플이군요 네 민영화 할 수 없으면 그냥 모두 다 죽자라는 생각을 해요 민영화 할 수 있죠? 그럼 또 어떻게 얘기하죠? 모두 다 죽자 네 그렇죠 민영화를 하면 그리고 난 안 죽고 다른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돈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이에 격차를 벌리는 일인 거죠 사대강 사업이 실패한 국고 낭비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도 하지만 새로운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몸으로 사대강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재난자본주 쉬지 않고 본인들이 살아있음을 보수 언론을 통해 알려왔다니까요 네 환경 정책을 다룰 때 환경 문제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이라는 거는 공공재라는 특성을 갖고 있죠 공기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비가역적이거나 불가역성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환경이 한 번 망가지면 그걸 다시 회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르거나 아주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 환경 정책의 특수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장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강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데만 해도 지난 정권의 5년은 짧았거든요 그러면 대증요법이죠 사람으로 말하면 증상 쳐다보고 있는데도 마음 급한 애들은 야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빨리 땜 빨리 땜 그러면서 얼마든지 흔들 수 있어요 상황을 되게 민주주의를 해킹하는 짓이라니까요 4대강 사업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회복해야 하거나 또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들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필요하죠 아까 2,680억 얘기하셨는데 이게 해체하는 데 이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고를 낭비하는 거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냅두면 어떻게 되나 돈이 안 들어가나 멀쩡한 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결코 멀쩡한 보가 아니에요 그건 지난 시간에 설명 들었습니다 아래에는 들어온 게 끼고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은 점점 줄어가고 하나번에 녹조 처리하는 비용이라도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매년 전체 평균 100여 건이 넘는 보수를 하고 있어요 세종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문이 잘못돼가지고 6,6번 이상 보수 보강공사를 했거든요 유죄관리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16년에만 310억을 썼거든요 4대강에 새로 만들었던 보호들 계속 증액되고 있어요 몇백억씩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2,680억이 22조를 쓴 이 사업의 해결 비용이라고 하면 의외로 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렇죠 이거는 한 번 하면 관리 비용이 그렇게까지 들지 않는 비용이잖아요 또 자연으로 돌아가는 보수의 진심 속으로 들어온 거죠 이 돈은 그냥 국가가 쓰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국가가 깨끗하게 이 돈을 써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큰 돈이라고 얘기해야죠 어떤 돈? 나한테 안 들어오는 돈은 다 큰 돈 같아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이게 보험사 주도의 보험사기 같은 거네요 호소한다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가만히 있어봐 이거 이런 방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 때리나? 저기 가서? 몰래 가서 다리를 부러뜨린 다음에 연락 안 받고 사실 건강하다고 하고 그런 거 같은데 녹조문면서 사실 건강하다고 하고 녹조와 사대감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거 안 되면 또 부러뜨려 또 받아준다고 보험 받고 그러면 녹조를 없애기 위해 수질 개선을 위해서 배를 띄워야죠 스크류를 열심히 돌리고 세상에 정보가 계속 얘기하는 게 기후위기라는 단어예요 근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응과 완화의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방법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방법들이겠죠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대로 저탄소 녹색 성장이에요 저탄소 녹색 경제를 실현하는 일이죠 탄소 감축 줄이는 일 경제 구조나 사회 문화를 좀 바꾸는 일도 지속적으로 필요해요 영원한 캠페인 순환경제 이런 얘기죠 쉽지 않은 일이고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을 거예요 개인부터 정부까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실천하고 실현해가는 게 과제고요 이런 것들을 하라고 사실은 유권자로서 정치에 계속 요구를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죠 근데 또 이게 정치에 적응되기 힘든 성격을 이미 지적해 주신 거예요 오래 걸리는 일은 팔리지 않고 오래 해서 효과가 나왔죠 그러면 그 효과를 사람들은 체감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덜 죽는다 모르죠 그렇죠 그냥 나는 계속 살아 있었으니까 그게 이게 그게 안티백서들의 마인드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죠 그럼 문제가 없어요 왜? 죽었거든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기엔 그는 너무 죽었거든 반만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죽었어 기후위기에 대한 정치 대응이 어려운 지점에 대한 설명이셨습니다 너무 동의해요 기후 적응이라고 하는데 이걸 환경부가 신규댐을 건설하는 가장 큰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극한 오우나 폭염을 막을 수 없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듯이 반지약하고 안전대책 만들어라 온열 질환자가 증가하면 노동 시간이나 이런 걸 조정을 해라 노동 환경을 바꿔라 노동 조건을 바꿔라 이런 것들이죠 이게 사실은 기후 적응이에요 필요한 일이네요 도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나무를 열심히 심자 공원을 만들자라는 것도 포함이 돼요 기후 적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기후 위기에 누가 제일 취약한가를 확인하는 일이에요 주거, 노동, 보건, 먹거리 이런 다양한 층위에서 취약계층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게 바로 기후 정의이기도 하거든요 보건복지부가 하지만 환경정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쪽방촌에 에어컨을 어떻게 설치해 줄 거냐 쿠팡 물류센터에 노동자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잘 설치하도록 하는 일 낮시간에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에게 휴식 시간을 주는 일 기후 적응은 필요한 일 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 기후 적응이 아닌 거죠 잠실 야구장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잠실 야구장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올해 우천 취소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더워서 야구를 할 수가 없대요 올해 처음 KBO에 도입된 폭취가 나왔어요 폭염 취소가 됐어요 두 경기인가 세 경기 나왔어요 울산 경기장에서 그라운드 온도가 너무 높아서 선수들의 안전 그리고 관중들의 안전 우수구장 그라운드가 50도까지 올라갔대나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기후 적응은 뭐냐면 왜 기억하시는지 알았지 LG 원전 경기였죠 네 자적인 LG팬은 LG값도 몰라 네 울산의 천연잔디가 아니여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당연한 기억 폭염 취소라는 게 처음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 기후 적응인 거죠 이것도 네, 이게 기후 적응인 거죠 이제 룰을 만들어야죠 어느 온도 이상이면 경기 감독관이 가서 얘기를 해야죠 이 정도 온도면 선수들이 슬라이딩하는 게 너무 위험해 그리고 이런 거면 오늘은 날씨가 이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관중들 일찍부터 안내를 한다거나 그런 게 필요하고 이게 계속된다고 하면 너무 더운 기간 한 일주일이나 열흘은 경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야외 구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많이 대응해서 맞춰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편이에요 KBO도 예전에는 주말 경기 5시에 하다가 요즘은 6시로 늦춰졌잖아요 경기 시간을 더 늦추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새로운 룰,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워지는 날씨에 맞춰서 이것도 기후 적응이겠죠 그래서 지금 잠실은 동구장이잖아요 새로 짓는 건 이것도 기후 적응이에요 일종에 그럴 수 있죠 거기에 이상한 거 넣고 그 주변에 탄천과 함께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좀 슬픈데 서울시장 바뀌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철삭도 했을 때 빨리빨리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잠실, 야구장, 배수시설 열심히 만들어야죠 이런 게 기후 적응인 거예요 상암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상을 이 기후에서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환경부의 일이 아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주거, 노동, 보건, 먹거리 모든 문제와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복합적인 사회문제이고 부처관 합동으로 기후 적응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행이 안 돼서 그렇지 그렇죠 한국이 광고국수에서 잘못하는 게 부처관 협업이죠 그렇죠 폭염에 따른 아까 말씀하신 건설 노동자들의 휴업 이런 걸 얘기하려면 고용노동부랑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저의 책 비보호 좌회전 광고를 살짝 언제 쓴 옛날 책을 책 광고, 책 광고는 사람 얼마나 깜짝이야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이 양반이 되게 젊으셨을 때 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위험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더운 건 똑같아요 그럼요 비를 만든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물학적 약자 아이들은 더 더울 수 있고요 더 추위나 더위에 취약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유모차에 타 있으면 온도가 엄청나게 높다고 기사 나왔어요 맞아요 더 문제는 사회경제적인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난은 너무 비싸다 네 그래서 이 기후의 문제는 불평등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응과 완화와 이 과정을 고민할 때는 당연히 정의로운 방법이 고민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땜은 결국 그렇지 않아요 특정한 집단, 특정한 지역, 특정한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수몰시키거나 반목하게 하는 형태의 기후 적응 방법이라는 거예요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집이 땜으로 인해 수몰다가 위기가 더 커진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어떤 명분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지어지기 한참 전에 자기 집은 잠기지 않지만 보상 대상이 된 사람들과 반목이 일어나겠죠 네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원하는 걸 해결할 거고 추진하는 사람들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내용들을 채워가고 집행을 하고 평가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는 정책학 전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학 개론 시간에 첫 마리가 뭐냐면 정책학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지양해야 하는 방법이 이러는 거예요 부정의한 방법의 정책 설계 이쪽 동네는 희생해도 돼 우리 SK에 물을 대야 돼 서울에 물난리가 나니까 이쪽 동네는 수몰시키자 이런 형태의 정책은 가장 나쁜 형태의 정책 설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진영에서는 그 정의가 너무 이념적인 정책 접근이라고 얘기할 것 같긴 하네요 서울에 전기가 더 필요하니까 경남에 원전을 또 지어 네 그런 거예요 이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난 자본주의 재난이 발생하면 이 기회에 돈벌 공리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이익의 카르텔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이 기후대응을 위해서는 어딘가를 수몰시켜서 캠핑장을 짓는 게 최선이냐 이게 제일 시급하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의 물관리 정책은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을 직선으로 만드는 일이었어요 바닥을 긁어내고 재방을 쌓고 땜을 쌓는 일이었는데 한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해외도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이제 일본은 유럽처럼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걸 보존하는 걸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도시들의 하천 흐르는 걸 보고 이게 얼마나 옛날 방식인지 느꼈죠 진짜 시내를 지나가는 하천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굴이잖아요 맞아요 돌 땀 같은 걸 이렇게 담아놓고 그래서 강물이 드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한신 타이거즈 팬들 자꾸 죽는 이유가 뭐죠? 플레이오프 올라가고 우승하면 도톤볼강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수질이 안 좋아서 죽어 그건 인위적인 하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자명한 편 일본의 도시 하천들을 보시면 많이 그런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해외도선실은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계속 홍수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생태계가 망가지거나 수질이 오염되니까 정책 방향을 바꿉니다 EU의 경우에는 하천의 댐이나 준설, 바닥을 긁어내는 일, 재방 같은 것들을 하지 말고 이거는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해서 2000년에 물관리 기본 지침을 제정을 해요 25년 전이에요 벌써 회원국들한테 다 뭐라고 하냐면 인공적으로 변화한 강을 인간의 간섭이 가장 적은 형태로 복원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전체적으로 재방과 댐을 허물고 있어요 그래서 물난리가 나면 정부가 보상을 해줘요 그냥 거기다 댐이나 재방을 쌓는 게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약간 이집트 방식?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토목 건설이 점점 커지고 인간이 건설의 존재가 된 다음에 자꾸 강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강가로 가는 거예요 우린 강을 지배할 수 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바닷가로 가잖아요 바닷가 끝머리로 가면 마이애미 끝에 이렇게 해변을 따라 쭉 늘어서 있는 아파트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지형을 그대로 두자 자연스럽게 두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죽거든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인간이 그 땅까지 가진 생각 하지 말자 예를 들어 범람이 너무 심하고 늘 비일을 다루는 일이 어려웠던 적도 근처의 국가들은 옛날에 일부 부족들은 그런 건설 형태 가지고 있잖아요 나막신처럼 떠있는 집들 아 맞아요 아바타2에 나오잖아요 그 정도까지 하시고 저거 필요하면 그거 아니면 강해서 뭐 할 생각 하지 말자 그렇죠 그거는 자연에 대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의 상식을 좀 바꾸는 작업인 거죠 맞아요 이수와 치수는 계속된 인류의 역사 문명사회의 국가 과제였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열심히 우리는 콘크리트라는 걸 개발했어 라면서 재방도 쌓고 땜을 쌓으니까 이게 물폭탄이 되는 위험도 있는 거예요 하천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지기도 했고 그에 따른 정책 방향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천 관리를 선 중심에서 면 중심 관리로 넘어가자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람지를 만드는 직선으로 흐르게 하는 게 아니라 저류지 저류지를 만들도록 하는 선처럼 흘러가는 하천이 아니라 하천은 면으로 흘러가는 거다 자연이 하던 대로 두 개 하고 인간은 좀 뒤로 물러나면 인간도 덜 힘들고 그 얘기 그거에 국제적인 정책 방향이 우리도 그런 걸 고민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대통령 하나 바뀌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무료되기 위해서 어딘가에 수모시켜야 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역 균형 발전에도 위배돼요 반도체 산업단지는 원래 전남 쪽에서도 원했거든요 왜냐하면 용인 쪽에는 전기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전라도에는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평야가 있으니까요 태양광도 있고요 풍력도 있고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전남은 지금 아리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원하면 그래서 개통만 쫙 연결해주면 전남에서 아리백을 할 수 있는 반도체 단지를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수출을 할 수 있는 전남 지역 재생에너지원 중 태양광 발전 비중이 23년 기준 90.1% 태양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옛날에 지금 가지고 있는 평야 굳이 다 농사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화력발전소나 땜을 짓지 않아도 되는 부지가 있을 수 있던 거예요 굳이 그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왜 용인에 지어야 하는가 그러게요 전남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이 전국 대비 20.1% 네 굉장히 높아요 인구 대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그렇네요 산단에 물이 부족하다 물이 부족하면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황도 많아요 해수담수화도 꽤 성공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요 원천 기술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이 해수담수화는 네 하수 재이용 방법도 있어요 환경부가 이거 되게 자랑 많이 했어요 하수 재이용 하수 재이용한다고? 네 17.4%를 재이용했다 그래서 수돗물 요금 대비 계산을 해보면 한 8500억 정도를 자기네가 절약을 했다 그런 능력이 있는데 네 하수 재이용 비율이 굉장히 15.4%면 꽤 높은 거거든요 그거 반도체 다 주는 거는 반대 안 합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열심히 업무 협약 체결했다고 자랑을 했네요 그 승 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왜 정책이 땜이지? 왜 북한강을 건드러? 그러게요 정책이 우선순위가 좀 달라진 거죠 이제까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은 우리가 되게 오래간만에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토건 카르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안 썼던 것 같아요 에일리언 아 네 네 100년 동안 사막에 숨어있던 에일리언 얘기를 해본 겁니다 광고등과 마무리할게요 XSFM입니다 고객이 드나든 자리를 지켜보며 제품을 만드는 고집은 더 커져갑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믿기에 더 나아진 미래를 준비합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자연 추출물로만 가득하게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함께 숨쉬는 제품 빅그린의 꿈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빅그린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죽빵이라 불리는 대나무 말뚝으로 손상없이 어약한 최고급 멸치 팔각지암바 보자기로 단장한 품격있는 선물 바보상의 프리미엄 죽빵 멸치 세트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달여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8시간 정성껏 달여낸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더 쌍화 추석입니다 더 쌍화 후기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최땡성님의 후기입니다 네 액세스몰에 적립금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네 확인해보시고요 좋은 재료로 잘 만든 더 쌍화를 광고로 만나고 언젠가는 먹어봐야지 하는데 오타로 먹어봐야 쌍화차에 대한 극존칭 네 그렇습니다 네 드셔와야 했는데 하던 XSFM 청취자입니다 장마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어느 여름날 종로 3가의 냉면집에서 밥을 먹고 시원해진 몸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검색해보니 가까운 곳에 쌍화탕을 파는 카페가 있어 아 좋죠 갔습니다 종로에 만나봐요 입구에서부터 잘 달인 한약 냄새가 나길래 믿을만 하겠구만 하고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같이 간 일행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상자였는데 상품명이 더 쌍화라고 써있던 것이었습니다 아 좋아요 파는 곳을 가신 거예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어? 하는 생각에 다시 보니 내가 아는 그 더 쌍화였습니다 까만색 포장에 네 그렇습니다 저는 더 쌍화를 만드는 한의원에서 운영하는 저는? 그곳은 앞돌이님 카페이셨나요? 너무 감동받으셨나 봐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그곳은 더 쌍화를 만드는 한의원에서 운영하는 카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하나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가보진 못했지만 주문한 음료가 나오고 한입 파는데 끈적이지 않은 단맛에 깊은 한약재의 맛이 입에 맴돌면서 추워진 몸이 확 달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렇게 또 차가운 거 먹고 따뜻한 거 먹으면 좀 좋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늘 냠냠 먹으면 뜨알을 먹어요 같이 나온 다과들도 맛이 좋았고요 전병이 나왔으려나요? 그래야죠 직접 먹어보니 확 믿음이 오길래 바로 부모님 댁에 쌍화탕 한 박스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송받으신 부모님이 드셔보시더니 너무 고급진 맛이 난다면서 아껴먹어야겠다고 하셨네요 좋은 제품으로 효도한 것 같아서 더욱 뿌듯했습니다 밤에 또 살게요 고맙습니다 이 무더위에 누가 쌍화차 마시냐 고 비웃던 사람들아 이제 쌍화의 계절이 왔다 추석이다 선물로 좋다 이 마지막 마디는 아마 조물주님께서 쓰셨겠죠 조물주가 쓴 겁니다 반말이면 조물주입니다 네 굉장히 신나셨습니다 후기를 읽고 그렇습니다 최땡성님 매우 감사드리고 부모님 댁 찾아가실 때 더 쌍화를 미리 보내놓으시고 잣 말린 계피 네 정도로 어딘가에서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완벽해집니다 좋은 추석 선물은 잔소리를 줄이죠 그렇습니다 계란은 노인 애들 집에 있을 테니까 노른자는 그쪽에서 준비할 겁니다 더 쌍화 준비하십시오 추석이 다가옵니다 마무리 얘기입니다 카르텔은 모여서 우린 뭐로 돈을 벌까 생각합니다 정직한 카르텔도 때로 있죠 그 그 19세기를 저 밭 기반으로 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네 깽 영화 미국 뭐 이런 거 보면 네 뭐 정직한 장사하는 깽들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면서 자경단 뭐 이런 느낌이요 네 아니 뭐 노조의 근간이 되는 그런 모임들 있거든요 동네 노동자들 민원을 해결해주는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업을 벌려가는 근데 우리나라의 카르텔들은 보통 나라가 많은 사업을 잘 벌립니다 아 아 이번주에 내내 확인했습니다 토건 카르텔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 아주 길고 깊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들은 한국의 발전사에 늘 한 곳에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 사장이 대통령이 될 만큼 건설회사의 힘은 굉장히 크죠 돈도 많고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토건 욕하지 마라 이게 한국이 지금 선진국이 된 바탕이자 기반이다 제가 절대 반대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분하고 싶어요 SOC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SOC와 생태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대형 토목 군사하고를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헷갈리라고 보수 언론이 계속 얘기해요 SOC 필수 SOC를 반대하는 환경단체 뭐 이 사람들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거든요 들어와야 할 공항이 안 들어온다 근데 이분들이 최근 몇 년간 힘들었던 거죠 먹거리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분들의 어떤 생존 전략 먹거리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4대강 사업 22조에 비하면 그 사이즈가 작아요 10개 때문에요 네 전체 보면 22조까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아 윤석열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죠 좀도둑입니다 주로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4대강 그래서 22조 다 해먹어 이런 느낌보다는 좀 짜실하게 해먹는다라는 느낌이 좀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황당하고 화가 나거든요 나라를 팔아서 22조를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기꾼이 이제 이해돼요 근데 내가 지금 저 100만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나라라도 팔겠어 이런 성정은 이해하기 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뭐 대단히 약간 입이 마르셨는지 아니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대통령 관저에 사우나 즉측하는 드랜스룸고 사우나 그런 일을 하는 탐관오리 겨우 그거 하려고 대통령 갔나? 그거 나눠주려고? 이게 큰 도둑 보다가 좀 도둑 보니까 이거 더 화나요 힘 받죠 네 그럴 때 쓰는 거지 관저공사에 비하면 이거 엄청 큰 사업인데요 그러니까요 관저를 전국 강감마다 다 지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근데 정말 이분들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를 고백하는 근거 자료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나온 건설동향 브리핑 946호가 있습니다 건설동향 브리핑 2023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요 국내 건설 수주액이 공공부분이 55조 8천억 원이래요 공공부분은 55조 8천억 원 근데 민간이 134조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공공부분이 너무 많은데? 공공부분이 민간에 비하면 되게 적죠 그러니까 저는 이 비교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네 나라 또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 토건하는데? 55조를 어디다 썼는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민간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다 몇 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도 그 관련 업계 신문에 의하면 공공부분의 공사가 몇 년 동안 너무 줄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 돈을 더 땡기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네 공공부분이 더 늘어야 건설업계가 호황을 맞이한다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뉴딜을 했단 말이에요 박정희는 네 저는 그 지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놓은 SOC 인프라를 건물을 댐을 도로를 타고 쓰고 그걸로 경제를 일으킨 다른 산업을 만든 건 국민들이에요 토건은 바탕을 깔아줬고 나중에 수수료를 챙긴 산업에 지나지 않아요 토건이 국가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토건이 만든 바닥에서 국민들이 국가를 일으킨 거지 맞아요 이거 선우 틀리는 거 전 너무 재수 없어요 착각이 굉장히 크네요 정말 건설사가 그렇게 힘든가 신임 환경부 장관이 첫 정책으로 발표할 만큼 7월 30일 날이 뗀 신규 뗀 발표였잖아요 8월 8일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공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진짜 힘든가 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땅값 공사 이것도 건설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권들이 몰려들겠고 그린벨트 해제는 토건의 로비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주변부 개발 당연히 따라오겠죠 설계 회사 시공 회사 감리 회사 예산이 늘어난 관료 여기에 아까 말했던 코카 가세하는 전문가들까지 모두가 다 땜과 그린벨트 해제와 건설 경기의 부양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다 같이 어깨 걸고 함께 부자가 될 테니까요 네 근데 다 같이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일단 그렇게 힘든가 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과실에서 계속 다루기도 했었고 지금까지 들러온 뉴스를 들어보면은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은 이 힘들어진 것도 약간 작업자득 이라는 느낌이 크지 않나요? PF 얘기라든가 네 맞아요 작업자득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공공부분에 수주가 줄어서가 아니라 무리하게 사업하고 돈 땡겨 쓰다가 알아서 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상황 파악 못하고 돈 잔치한 잘못이라는 거잖아요 네 올바른 시장이었으면 도태됐어야죠 네 이거는 이제 산업 전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게 이 정도까지 왔고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면 건설업은 줄어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AI 교과서 금액이 든다면 이해될 것 같아요 더 적어진 인구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자 네 목요일 방송 건너뛰신 여러분 다시 가주세요 네 올해가 환경부 부승격 30주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 30주년으로 나올 만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환경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런 땜 막 짓는 토목사업 부서가 된다는 걸 반기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원래 규제 부서라고 네 저는 환경부가 잘 되길 바라요 진심으로 힘 있는 규제 부서가 되길 바라요 산업부나 국토부 같은 개발 부서에 끌려다니지 않길 바라고요 굉장히 뚝심 있게 보존 정책 기후위기 정책 생태위기 이거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견인하는 부처가 되길 바라요 환경부 같은 부처가 앞으로의 기후위기 시대에는 더 힘 있는 부서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할 일도 많을 거고 업무도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왜 토목 건설하는 부서가 되려고 하지 저는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약간 자괴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고요 사회의 새로운 위험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부처가 민주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계획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일단 발표나 하고 보자 돈이 있으니까 환경부도 14개 중에 추려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추린다고요? 추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한 다음에 14개 중에 출연해서 최종안을 발표하겠다 14개가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럼 왜 14개를 발표했지? 그럼 일단 몇 개는 무조건 만들기로 얘기를 해놨는데 질러놓고 보는 건가? 그렇죠 그러면 그걸 되기 위해서 일단 몇 개 한번 깔아보고 상황 보고 몇 개는 빠질 수 있으니까 일단 높게 불러보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일반적 흥정 반타장만 해도 남는 장사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은 우리 지자체 양구 군수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장님들과 못한다 주민들의 힘으로 막을 수밖에 없고 여론이 뒤집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환경부가 좀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하는 일에 관심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촉구하려면 이런 촉구 개발 담당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셉니다 한국은 언제나 그리고 이 권력이라는 게 있다 없으면 발광을 합니다 10년 동안 잘해왔는데 없다 생긴 사람도 발광을 하지만 있다 없어진 사람들도 난리도 아니거든요 저항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그 저항을 예를 들어 검찰의 저항을 지난 정권 때 조국 사퇴하는 걸 통해서 본 적이 있었어요 가능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사회의 자원을 다 동원해서 검찰개혁을 막았죠 우리가 이 시간에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능한 가용 가능한 사회의 모든 자원이 쉬지 않고 자연화하면 안 되는데 라고 떠들었어요 우리 죽지 않았다 우리 이 힘 다시 필요하고 이 돈 다시 필요해 라고 그래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만 정책 방향 같은 걸 만나는 정치인들에게 얘기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개발 부서 최대한 축소하자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후위기에 맞는 정부 부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산업화 시대의 부서 부처를 계속 유지하는 게 이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행정인가 개발의 시대를 끝내자 라는 표현은 전 좋아하지 않아요 개발을 점점 더 느슨하게 적게 하자 아니 유럽이나 미국만큼은 안 돼도 우리나라도 SOC든 도로든 건물이든 그냥 오래 쓰자 좀 최소한 그 정도의 얘기는 해야 될 시점이 이제는 왔다 이런 거죠 네 아니 부동산으로 사회 간접 자본으로 공공투자 건설로 돈이 안 가면 어떡해 딴 데 좋은 데 갈 겁니다 네 AI 교과서 말고요 또 이런데 돈이 쓸데없는 데 가려고 그런다 그랬을 때 강원주 박사를 다시 보시던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63회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무리 짓고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간에 동성로에서 곱창을 먹고 있을 것이고 LG 트윈스는 웃음 못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울면서 끝내시면 어떡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casting 아멘